안녕하세요.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해외 진출 방향 제안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황성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엔데믹 전환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어 많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2년도에 쿠팡은 대만에 진출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다음날 무료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성장 덕에 대만의 두 개의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고 대만 성공을 발판 삼아 쿠팡은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로의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 당시 쿠팡의 사업팀이 브라질 진출을 고려해보자 라는 업무를 받게 되었고 쿠팡이 국내 유통시장 성격과 다른 해외 시장인 브라질에 진출하게 된다면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본 것들을 정리하여 쿠팡의 브라질 진출 방향에 대해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브라질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은 세 가지 이유로 많은 이커머스 기회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질은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며 약 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이커머스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층이 크고 다양하여 서비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브라질의 디지털 인프라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용토가 넓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는 브라질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확장하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브라질 내에서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한국 셀러들이 많아지면서 K-푸드와 식료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뷰티, K-POP 굿즈 등 다양한 상품이 차지하는 매출액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며 국내 기업의 브라질 진출은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이커머스 현황과 배송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오리스트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이를 토대로 브라질의 유통 및 배송 현황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류센터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후보지 등을 제시하고 해당 위치에서의 예상 배송 시간과 배송비를 예측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에서 효과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리스트 기업은 브라질 전역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입니다. 오리스트는 판매자들이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B2B2C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오리스트가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1대1 배송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류센터에서 직접 상품을 보유하고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와는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16년부터 18년까지 약 10만 건의 주문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로 총 8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주문 정보와 상태 및 결제의 판매자와 소비자의 판매 위치 정보, 리뷰 데이터 등 주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각 테이블은 키를 기준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테이블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한 후 하나의 통합된 테이블을 구성하고 분석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브라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브라질을 생각했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실까요?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렸을 단어들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축구, 아마존, 쌈바, 원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은 쉽게 떠오르겠지만 브라질의 유통 현황에 대해서도 혹시 아실까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브라질은 이커머스 시장 확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브라질의 온, 오프라인 유통망을 살펴보면 상위 5개의 기업 중 4개의 기업이 온라인 판매 플랫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브라질 유통 시장에서는 금융 체계가 건실하지 않아 현금 결제 비율이 높았던 중남미에서 기업 자체 전자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성장을 하거나 가상 인플루언서를 통해 물건을 홍보하고 주문을 받는 독특한 마케팅을 활용하여 로컬 유통망을 형성하는 등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오프라인 기반의 대형 유통사들도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브라질은 금융 체계가 건설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라질의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는 브라질 지인 및 오리스트 홈페이지에 문의를 시도해보았습니다.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결제 수단은 볼레토였습니다. 볼레토는 인보이스와 비슷한 형태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 발행되는 문서인데요. 고객은 은행이나 온라인 뱅킹 등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브라질에서는 현금보다 볼레토를 더 선호하는 추세라고도 지인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바우처는 기프트 카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코드로 제공이 되는데 이 코드는 특정 금액이나 할인율을 나타내며 기업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결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스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인구 분포도에서는 쌍파울루주를 중심으로 남쪽 지방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북쪽 지역은 대부분 아마존의 열대우림으로 인해 분포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는 쌍파울루주와 같은 남쪽 지방을 타겟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브라질의 온라인 배송 현황에 대해 오리스트 리뷰 데이터와 배송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스트 리뷰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배송이 빨리 도착했다라는 글들도 있었지만 1대1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배송이 오래 걸렸다라는 부정적인 리뷰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부정 리뷰를 작성한 구매자들의 위치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판매자들과 거리가 멀어서 1대1 배송 시스템의 장점을 충분히 노리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브라질은 다른 주에 위치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거래량 상위 10개 주에 대한 평균 배송 시간 히트맵을 보시면 같은 주 내에서도 평균적으로 6-7일 정도 배송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로 배송을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제 이 히트맵에서 발견한 특이점은 BA주는 거래량이 높은 편임에도 BA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출발하는 배송이 느리다는 겁니다. 이제 복동부 지역에 위치한 BA주는 산부가 발전되어서 유명한 브라질을 한 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인 이과수 수평폭포 등 다양한 지연과 풍부한 자연 자원으로 유명해서 관광객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목적지이지만 인프라 구조가 덜 발달되어 차량 운행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저희가 쿠팡의 배송 담당인 라스트 마일 오퍼레이션 팀에서 확인하면 좋을 만한 대시보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오리스트의 각 주별 배송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해보았습니다. 각 주별로 평균 배송 시간과 배송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리스트의 배송 예측 시간과 실제 배송 시간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수가 집중된 SP, PR, MG, DF 주는 배송 시간이 빠른 편입니다. 또한 배송 시간, 예측 시간과 실제 배송 시간이 일주일 이상 차이나는 건수가 많은 것을 보아 오리스트의 배송 예측 시스템의 오차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아래쪽에는 각 카테고리별 평균 배송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린 카테고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브라질에 진출하게 된다면 어디에 물류센터를 설립해야 할까요? 저희가 제안 드리는 후보군 7곳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위치를 추출하는 과정에 활용했던 K-Means 알고리즘 흐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린 지역의 구매자들도 배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브라질을 총 5개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K-Means로 얻은 3가지 소비자 위치 정보를 분석하고 K-Means 알고리즘을 한 번 더 추가하여 최종 물류센터 위치를 추출하고자 하였고 남부 지역의 거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총 7개의 후부군을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남부 지역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남부 지역의 주문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카테고리를 구매를 한 소비자들의 위치를 클러스터링하여 값들을 얻어냈고 그 다음으로 5개 지역의 소비자 위치를 클러스터링하여 각 지역의 클러스터 값들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지역 전체 소비자들의 위치를 클러스터링하여 남부 지역의 값을 얻어내어 이렇게 총 3가지의 값을 다시 한 번 더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시켰고 최종적으로 물류센터 위치를 추출하였습니다. 저희가 브라질에 진출하였을 때 제안드리는 최종 물류센터 위치 후보 7곳은 다음과 같고 각 지역의 물류센터는 해당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의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제시해드린 위치에 물류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기존 오리스트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모델링으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위치 변경에 따른 배송비와 배송시간을 예측하는 모델링 총 2가지 모델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EDA를 통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여 학습했을 데이터 마켓을 생성해주었습니다. 기존 데이터에서 추가한 피처드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한 날짜와 종속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컬럼들을 생성을 해주었고 팝어사인 라이브러리를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직선거리를 추가해주었습니다. 또한 배송업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중 하나인 제품의 가로, 세로 높이를 이용해 부피 무게를 계산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두 모델을 학습시켜주었습니다. 현재 배송비 모델링의 오차는 3.3 헤알로 하나로 약 880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배송시간 모델링은 약 3.5일 정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학습된 모델링을 이용하여 앞서 제시한 7곳의 물류센터에서 배송을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배송시간이 길었던 데이터들의 배송시간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배송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브라질에 진출할 때 앞선 물류센터 후보군 위치 아, 죄송합니다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주요 요소들과 앞선 물류센터 후보군 위치 및 배송시간을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 지역마다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가까운 지역의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을 제안 드렸는데요 7개의 물류센터 위치 중 첫 번째 물류센터로는 SP주에 위치한 이 후보군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남동지방은 브라질 전체 인구의 약 41%가 거주하고 있고 GDP 중 54.4%를 차지 브라질 소비지출 1위라는 이 세 가지 점에서 다른 후보군들보다 제품의 판매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유리한 위치이지 않을까 하여 SP주에서의 시작을 제안 드립니다 전체 거래의 약 70%를 차지하는 남부와 남동부 지역을 기점으로 설립을 한 후 시장의 확대됨에 따라 점차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SP주 물류센터에서 SP주민을 선 타겟으로 배송을 시작한다면 SP주 소비자들의 평균 배송 시간이 16% 감소하고 배송비도 약 13.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7곳의 물류센터를 모두 설립을 하게 된다면 포팡은 브라질 전역에서 평균 배송시간 대비 14%의 시간 감소와 12.3% 저렴해진 배송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세일트 팀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은 데시보드와 함께 브라질 이커머스의 판매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데시보드는 오리스트 데이터의 연도와 주에 따른 매출과 주문수를 볼 수 있는 데시보드입니다 현재 16년도의 데이터가 9월부터 시작이 돼서 17년도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좀 이상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18년도에는 17년 대비 23%의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이커머스 판매 전략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현재 브라질 소비자들은 남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SP, RJ, MG 주가 매출과 주문수 측면에서 모든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브라질에서는 판매량이 계절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봄인 9월부터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주 초반과 10시부터 21시까지의 주문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에 판매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별 매출의 상위 카테고리는 크게 큰 변동이 없는데요 자료에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면 침구류, 컴퓨터 악세사리, 스포츠, 뷰티, 가구가 거래량 상위 7개 주에 나타난 공통 카테고리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마케팅 및 재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높은 조세 부담률과 만연한 관료주의, 복잡한 노무관리와 물류 등으로 인해 브라질 코스트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초기 시장 진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저희가 제안해드린 전략들을 통해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를 할 수 있으며 물류센터 후보군과 모델링 결과를 통해 독토가 넓은 국가에도 보다 빠른 배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른 배송 회전률 및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쿠팡이라는 브랜드를 브라질 소비자들에게 쉽게 각인시킬 수 있다면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유통시장 성격과 다른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